대한민국을 점령 초토화 뭡니까 지금 점령 초토화 연일 협박 중이거든요 지금 점점 거칠어지고 있어요 우선 이와 관련된 오늘 나온 얘기 그리고 며칠 전에 나온 얘기 영상으로 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 교양 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은 동기께서는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영향을 총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앞서서는 초토화라더니 이제는 점령한다 그래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런 북한의 임정은의 연일 협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나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이 도발해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재래의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대진 원조 한라대 교수 오늘 나와 계신데요 아니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그때 무슨 대사변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러더니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전쟁력을 막 대놓고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점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가는데 적대국까지 관주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한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어제 최고인민의 시정연설의 내용도 좀 보면 사실은 그 텍스트 거의 대부분 내용은 자기네 먹고 사는 얘기로 채워져 있어요 경제 문제, 농촌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부품을 잘 생산해야 된다는 것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하거든요 끝에 지금 한 5분의 1 정도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이 워낙 근데 좀 센 말들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는 대사변, 영토 점령 초토화 초토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랑 대응 초점이 조금 다르죠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정권과 주민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분리해요 그렇죠. 김정은 정권이 좀 변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면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한미정상에 썼죠 우리는 그러니까 북한의 종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죠 정권 종말 쓰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냥 우리에 대해서는 영토 점령, 초토화 그냥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초토화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일반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뉴스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의 여론들이 조금 여기저기 갈릴 수 있고 과거에는 이거 가지고 또 남남 갈등이나 여론 분열들이 많이 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상대적으로는 약간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총선을 좀 앞두고는 이런 얘기가 자꾸 몇 번 나오고 실제로 좀 움직임이 보이고 하면 그러면 좀 어쨌든 남남 간의 갈등이 좀 부추겨지고 총선을 좀 앞두고 여론 분열들이 좀 있겠죠 이런 거는 부수적 효과를 또 바라는 거고 실제로는 이걸 명분으로 삼아서 어쨌든 한미가 우리를 자꾸 치려고 하니 우리는 우리 길을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의 핵무력을 강화하는 지금 시간을 많이 벌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지금 총선에 관심이 많이 가 있는데 북한도 우리의 총선을 보면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꺼내놓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총선을 겨냥해서 그런데 총선에 어느 당이 집권을 해야 자기들한테 유리할까 이건 또 북한이 좀 그런데 굉장히 계산하기 힘든 문제예요 북한 같은 경우에 일당 독재를 하는 나라니까 지도자만 결정하면 그냥 간다고 쳐도 우리는 뭐 국회에서 혹시 뭐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북 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이 될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정치 전국 현황들을 보면 워낙 여러 가지 국내 정치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북 문제를 가지고 대북 문제 전환해가지고 민족의 앞길을 새로 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의도에서 할 여유가 사실은 좀 없어 보이거든요. 아마 이거 김정은 위원장도 모르지 않을 거라서 계산법이 좀 복잡할 겁니다. 과거 이제 군부 권위주의 독재 정권 시대에 있을 때는 이게 민주와 반민주 선이 명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기에는 조금 더 편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좀 여러모로 좀 뭔가 여론 공작 갈등 분열 부추기는 거 선전전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지금 기회와 호기가 좀 있죠. 이게 신냉전 질서라고 하는 혼자 김정은 위원장 혼자 신냉전 질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틈에서 러시아하고 협력이 공고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군사과학기술, 우주과학기술들 많이 수입도 해오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미국과 중국 갈등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되고 있고 양안 관계도 지금 또 긴장관계 놓여 있고 할 때 이럴 때 자기들도 무기 개발하면서 어쨌든 자기들 시간표대로 가면서 시간을 좀 벌고 있는 상황. 그게 아마 2024년을 통과하려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셈법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이런 협박, 협박지구는 점령, 초토하니까 이거는 뭐 전쟁을 하자는 소리잖아요, 지금요.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와 함께 다음 보시면 대남기구 폐지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남북대화,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남북 대남기구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많이 만들었고 활성화됐던 기구인데 이것까지 다 폐지시킨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북한이 내부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으면 경제난, 특히 식량난이 심각하니까 뭔가 북한 주민들 상에서 관심을 돌리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특히 미국의 전문가 일각에서는요. 이게 좀 심상치 않아 보이긴 한다, 과거가 날이. 진짜 뭔가 큰 도발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할 때, 그때는 우리의 핵은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우리 스스로 지키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민족, 같은 민족인 남쪽의 쏠 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선대까지 논리였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실제 그런 인식들을 계속 내비쳐 왔었죠. 그런데 적대적인 교정국가, 두 개의 국가라고 하면 같은 민족이 아니라 그냥 국가면, 교정국가, 적대국가면 네가 나를 치려고 하면 나는 언제든지 칠 수 있다라고 하면 논리가 성립이 되죠. 북한이 갖고 있는 걸 쓸 수 있다. 그렇죠. 핵무기 선제 사용. 이거는 재작년부터 북이 공공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무려 법제화까지 했는데 핵 선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그 핵 선제 사용을 하는 거는 북한이 판단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가 어떻게 움직여서 내가 맞을 것 같다, 때려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은 북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에 맞춰서 자기들은 같은 민족의 핵을 쓰는 게 아니라 교정국가인 대한민국의 핵을 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제의식이 조금 덜 한다고 했을까요? 어쨌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을 점점 낮추는 논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쪽에서도 전쟁 이야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요. 약간 미국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다시 대선에 출마했잖아요. 공화당 후보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스스로 매일 각별하다고 얘기를 막 자랑처럼 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미국 첫 공화당의 첫 경선이 끝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했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문안이 있어도 투표는 하고 죽으라는 겁니까? 저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웃기는 합니다만. 그리고요. 이게 이제 공화당의 첫 후보 경선. 그러니까 아이오아주 현장인데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이겼어요. 과반을 넘어가면서 승리를 했는데 여기서 김정은 얘기를 또 꺼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여기서 경선하는 와중에서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또 이렇게 당이 또 친하다. 관계 있다. 이걸 꺼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 뭐든지 내가 바이든 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의 외교 지난 한 3년간의 성적표를 한번 보시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어정쩡한 철수. 막기럽지 못한 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바이든 외교가 성공한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미일 협력을 좀 공고히 해놓은 데가. 거의 유일한 성공 사례입니까? 유일한 성공 사례인데 여기서는 그런데 내가 그전에는 이미 북한의 김정은하고도 이미 얘기를 해봤고 한미일 협력, 원래 동맹하고 친하던 거 그게 더 협력 강화하는 게 그게 무슨 성과냐. 공화당의 전 대통령도 누구도 그리고 민주당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은 난 한 적이 있고 내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완전히 또 새로운 접근으로 미국을 구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어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아주 단순하게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미지 미국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냥 핵을 가진 로켓맨 정도로 알고 있고 그냥 혐오와 증오 정도일 건데 그거 다 상세시키고 내가 미국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바이든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걸 계속 내비치는 게 어쨌든 자기 자랑하는 게 트럼프는 지금 하는 일인 것이죠. 원래 자기 자랑을 보통 입에 달고 다는 정치인 중에 하나긴 한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릅니다만 가정을 해보면 미국과 북한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과 북한 관계가 그게 알 수 없는 이제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측 가능한 게 있어요. 지금 하던 대로 좀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북한하고 크게 무슨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무슨 크게 전쟁이 계획적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날 상황들도 높아지지는 않도록 관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새 갑자기 대화를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또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상황들이 좀 알 수가 없어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제 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중국에 만약에 막기 위한 자기 장기만처럼 쓰겠다. 그러면 아마 거의 모든 걸 또 내던지고 김정은 위원장과 또 대화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패싱하고 북미가 바로바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 그게 벌어질 가능성이 트럼프 대통령 때는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는 어쨌든 예측 가능하고 한미동맹 공고한 지금 시스템이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는 한미동맹의 정교한 외교 시스템이 갈지 안 갈지 그거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에 달린 문제처럼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4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의 시대로 접어든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권기와 달리 북한이 이른바 핵 무력을 더 고도화시켜놨잖아요. 이건 변수가 안 됩니까? 더 변수가 될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적으로 하노이 트라우마를 극복 못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하노이 트럼프한테 대통령이 만든 거를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대화의 문으로 나오기 힘든 상황. 이러면 더욱더 한반도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이죠. 단순히 북한 문제가 아니라 또 미국의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이것도 좀 뭔가 변수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